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혜원씨 궁금한 거 준비됐나요? 네! 준비됐습니다. 물어보십시오. 제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.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. 그 청와만의 더위 퇴치법 뭐 그런데 팬분들은 사실 전 대기실에 있지만 팬분들이 밖에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무거운 카메라 들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데 그 3분만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퇴치하시나요? 저희를 어떻게 퇴치하시는지도 궁금했고 하루에 사진을 찍을 때 진짜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하루에 몇 장 정도 찍는지 저 많이 보러 와주신 분 몇 장 정도 찍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. 자, 우선 한 번에 다 대답을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팬들의 더위 대처법 더위 대처법은 처음 볼 생각에 버티는 거래요. 퇴치돼요. 쿨패치 붙이고 러비 듣기예요. 아이고 좋다. 그리고 보통 2, 3천 장 찍는대요. 거기서 이제 셀렉 해가지고 두세 장 예쁜 것만 또 올려주잖아요. 보정도 세 장 예쁘게 해주세요. 맞아요. 보정이 필요합니까? 보정 안 한 걸 수도 있어. 본인이 그렇게 그냥 예쁜 걸 수도 있어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별말한 부채가 있나 봐요. 아, 맞아요. 있을걸요? 팬분들끼리 만든 부채가 있나 봐요. 있나 봐요. 그리고 피사체가 다 했대요. 네, 피사체가 중요해요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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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